전기스킹 얼마전 나오 나오 맞춤iary 출발 야 이건 안맞는게 아니야 오케이 진짜 기회다 할 수 있다 뭐야 이거 아 뭐야 오 잘 때렸다 예스 아 저기요 같이 좀 게임하자구요 어떻게 같이 좀 하자 어떻게 같이 요렇게 뭐야 카나이루 두려워 아 대신 안될까 깔깔 스킬 좋았구요 나이스 기회다 테레기 테레기 나이스 역시 테레기 어? 보스 침대 이렇게 있어 그런데 나이스 심의할 것 중단이었네 아 미친 스틱 야 얘 승강 못할 것 같아 아 얘가 매는 중기란 얘가 매는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야 눈러냐 안쓸 거야 너락 쓸꺼야 너락 쓸까요 쓸건데 끝까지 쓸거같지 크 은정 문제 있어 여기 서기고 싶다 수고 싶다 태넥이 한방인데? 나이스! 좋아 어? 오, 정말 신기하다 딜의 일본 스타일입니까? 우와, 정말 신기하다 고건 미린스틴, 오지노 야, 레이드 다 이게 풀리구나 공격법이 공격법 근데 저 처음에 일본 왔을때는 유저 진짜 없었어요 조금씩 느는거같은데 조금씩, 이유는 모르겠는데 조금씩 느는거같은데 아, 아름다웠다 피는 왜였어 도내스니까 아직 클걸요 아까도 도내스때 좀 컸는데 목적 어, 화답 때문에 였다 어? 어, 나이스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야 어이구 어이구 오오야 어흐 히트 데미지랑 너무 아르지 않습니까? 중간에C 아깝다 3. 4. 5. 5. 5. 5. 10. 5. 아 죽은 줄 알았어 나이스 무섭다 하나 톡 치는 걸 참아야 돼 오 나이스 빨아들어 기회다 어 기회가 맞을까요 진짜 기회 진기 진기 진짜 기회임 아 아 아 아 노 나이스 와 대박 막네 막힌 거구나 그러나 불타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불타구 룬 앗? 어 어? 어 어어 으어어 으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